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희성 역사 강사입니다. 억만장자 프렌트텔링 시즌4 재벌현대사 오늘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 현대그룹 창업주 호가 아산입니다. 아산 정주영 회장의 일대기를 보게 될 저는 백희성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세계에서 백희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브랜드텔러4 백희성 강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브랜드를 스토리텔링 해주는 남자를 검색하시는 수많은 유튜버 여러분, 크리에이터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멤버십 후원 회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좀 문의가 있는 걸 입어봤는데, 이게 5월 3일, 또 이제 2부는 또 5월 10일 이렇게 열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또 이게 정주영 회장하고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강 현대그룹 창업주, 아산 정주영 회장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낯서시죠. 아산? 아산이야, 이 사람이? 제1강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맨날 이재용, 이건희 이러다가 호암 이병철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늦게. 아, 그 호암 미술관 그 사람이 지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호암 아트센터. 그 김우중 회장 때도 내가 홀을 가져오려다 참았습니다. 별로 안 알려지는 호라서요. 주산 김우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산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법대 옆에 가시면 여러분, 서울대 로스쿨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산 기념홀입니다. 누가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김우중 회장이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 조사차, 병문안차 찾아온 담당 검사에게 내가 지은 건물에 내가 누워 있을 줄이야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돌아가실 때에도 내가 지은 내 학교에서 내가 죽다니. 이렇게 아주 대학교. 아주대 일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죠? 이국종 교수. 그쵸? 이국종 교수가 대우에서 강의 많이 했어요. 모르는 사람도 이국종 교수가 왜 대우에서 강의를 합니까? 아주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아주대학교 출신의 아주대 총장. 아주대 출신이 아니라 아주대학교 총장의 누구? 김덕중 경제학부 교수가 바로 김대중 행정부의 뭐였다고요? 교육부 장관으로. 이해찬 장관 바로 후임으로 갔었다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 의외의 인물 하나 있었죠? 안정환. 안정환이 아주대학교 출신이었다. 그래서 부산 대우로얄즈에 들어가서. 그 다음 대우맨이에요. 대우로얄즈에 들어가서. 김우중 회장이 98년도 정경련 회장 겸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할 때 이탈리아 페루지아로 이적을 시켰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아산 정주영 회장. 아, 2020년.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지금 4월 1일입니다. 올해는 2월이 29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3월까지 하면 정말 꽉 채워서 한 해에 4분의 1, 25%가 지나간 거예요. 오늘 드디어 4분의 2가 시작되는. 2, 4분기의 시작일에 이렇게 저는 종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주영. 1915년생.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보다도 8살이 많으시고. 2001년도 3월 2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외로 좀 저는 빨리 돌아가신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10년 더 사셨어도 되는데. 아니, 몸에 좋은 거는 다 드셨을 텐데. 그러지 않겠으니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나라 재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 말을 이제 남겼다. 책임자라고 그러거든. 강원도 통천 사투리로요. 책임자라고 말 안 해요. 어이, 책임자 여러분들. 해보기나 했어? 이 유명한 말. 해보기나 했어? 해봤어? 여러분, 여러 가지 변형으로 아마 유튜브에 나왔을 텐데. 이 말이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보기나 했어? 이 말. 강원도 통천군. 왜 호가 아산이냐. 자기가 아산리 출신이에요. 아산리 출신이에요. 돌아가실 때도 아산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어, 자기 호를 딴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해방 이후를 현대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천구백사십팔년도 칠월 십칠일 이후입니다. 칠월 십칠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 막상 이렇게 물어보니까 금방 안 나오시죠.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데 광복절인가. 한글날인가. 뭐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국군의 날인가. 아니,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딱 물어보면. 왜냐하면요, 이 제헌절 그러면 이렇게 발음이 금방 안 나와요. 광복절 뭐 설날 이런 건 추석 크리스마스 이런 건 바로바로 나와. 12월 24일 거고 이게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물어봅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헌법 제정이 되고 나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체제 정당성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우리의 국가 체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그때부터 현대사로 친다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이 사람보다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세 번째로 유명하면 미국 사람이 들어가겠죠. 더글러스 맥아더. 뭐 그 정도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볼 때에 우리 현대사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브랜드 스토리, 휴먼 스토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친근하다, 친근하다, 소탈하다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는 그다지 소탈하지 않아요. 아주 무서운 이미지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무섭긴 한데 뭔가 이 사람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게 무서운 게 아니고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무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분의 명성에 비하면 앞에서 했던 세 사람 호암 이병철 회장이라든가 구인회 회장이라든가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덜 유명합니다. 정주영 회장보다는. 좀 덜 유명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호암 이병철 회장 두 번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하는 데까지. 아주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무섭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만큼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 근이, 이 재용은 많아.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돈 벌었네요. 이병철이라는 인물이 없어요. 그 강의가 잘 없어요. 종편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만담하는 프로에 가십거리 정도? 뭐 막내딸을 가장 사랑해서 그 사람한테 신세계를 주워가지고 뭐 가정주부로 있던 사람을 갑자기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 정 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람 낳은 아들이 정용진이고 그 정용진이가 유명해진 이유는 딴 거 없어? 부인 때문이야. 뭘 신세계를 해갖고 유명해져요? 이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타벅스 갖고 왔잖아요. 이대 앞에다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공전에 히트를 찍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스타벅스 때문에 무슨 논란이 벌어집니까? 김치녀 논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제가 너무 정확하게 얘기할까? 깜짝 놀랐죠? 그렇죠? 모든 사업가의 롤 모델이자 형제 후손도 전부 유명해. 형제 후손도 전부 유명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빼앗지요. 내가 부산 사투리로 말합니다. 못 빼앗지요. 못 살지요. 배경도 없지요. 내가 여기 글로 안 적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못생겼잖아. 안 그렇습니까? 또 뭐 외모지상주의라고 할까봐 못생겼잖아 솔직히. 여기 앉아주실까요? 못생겼잖아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초등학교 나왔어. 초등학교 다 나온 것도 아니고 6학년 다니다가 졸업이라고 하긴 하는데 나는 좀 의심스러워해요. 6학년 1학기를 조금 시작하다가 아마 나오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분이 학력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생들이 정말 많이 배워.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동생들은 많이 배웁니다. 형은 어떻게 돼요? 저는 안 배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집안이 있으면 형제가 많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죠.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굽은 나무가요.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왜? 굽은 나무는 아무도 배워가지 않거든. 이거 쓸모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 나무가 선산을 지키고 나중에는 정말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확 굽어서 이렇게 자라는 나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보통 뭘 빗대서 하는 말이냐면 한 집안의 장남이 시골에서 장남은 시골에 있어야지.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장남은 우리는 우리 농토를 받아갖고 가업을 이어 가업이라는 게 농사 뭐 그죠? 과수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 동생들은 공부하고 오히려 형이 이렇게 시골에서 사시고 이런 어떤 현상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속담이 조금 그런데 못 배우고 못 살고 배경은 장남이야. 이거 진짜 장남이에요. 그냥 자기가 첫 아들이에요. 내 위에 누가 죽고 이런 것도 없어요. 진짜 장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김우중 회장이 이제 그 책을 써가지고 세 개는 얽고 할 일은 많다라고 워낙 히트를 치니까 자기도 책을 하나 됐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은 이 강의에는 조금 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현대그룹 홍보실에 입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더군요. 제가 보니까 그다지 역사 강의로서의 가치는 없다. 그냥 한 분의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 정주영 회장 초청 강의 이래갖고 1986년도에 중앙대학교에서 이분이 강의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거의 한 달 전에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그것도 그냥 그 정도 지식은 여러분 위키피디아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 강의에 도움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 강의는 제가 발로 뛸 수밖에 없었던 자료를 찾기 위해서 어떤 분이 그러시되 이 모든 자료는 다 이놈이 새끼 분명히 위키피디아에서 보고 뺏겼을끼야. 뺏겼으면 우자키고 안 뺏겼으면 우자근대요. 안 보시면 되지. 뺏겼다 싶으면. 안 그렇습니까? 보고 나서 만다그러나 앞으로 달아요. 내가 하는 말이. 그런 건 다 금지어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차단됩니다. 여러분들은 못 보십니다. 그런 댓글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와이샤츠가 유튜브가 이제 좀 잘되고 이러면 그 돈 좀 벌었으면 와이샤츠도 좋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할 것이지. 이런 거는 마누라를 탓하고 싶다. 내가 차단해버렸습니다. 돌았나 진짜. 왜 우리 마누라를 갑자기 왜 욕합니까? 자기가 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요? 제가 무슨 구독자 100만이에요? 있잖아요. 그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진짜 그 어? 좋은 와이샤츠 사 입고 이러면은 좋지. 윤봉기도 아주 좋아요. 언제까지 저렇게 회사 잠바 입고 다닐 수도 없고 자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제 따뜻해지는데 따뜻해지는 잠바 따로 구입하고 갖고 있습니까? 하복이 있습니까? 지겹습니다. 정말 그건 예. 조끼는 안 나오죠. 이 안에 아이고 안 추워요. 안 더워요. 네.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가 아니라 실현도 많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어요. 단지 자기의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가진다는 것 뿐이에요. 실현도 많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대통령 나가가지고 참패했잖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많이 했어요. 뭐 실현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부터. 소도 그냥 키운 게 아니요. 소떼 몰고 위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고. 자. 해보기나 했어? 이거는 정말 정주영의 트레이드마크예요. 제가 봤을 때. 해봤어? 6.25 해방 이후. 6.25 이후. 47년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정주영이라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6.25 전쟁 때 여기가 여러분 어디로 생각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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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목사님이 군목이 촬영하신 거예요. 이거 어느 건물일까요? 그 목사님 일기장에 적혀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 이게 무슨 시장이고? 다 부아진 거지. 다 부아진 거지. 그다음에 이거.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 여기 해와동입니다. 해와동입니다. 다 부셔졌죠? 서울시 가전을 몇 달을 했는데 당연히 다 부사지지. 그다음 또. 통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때는 죽음이라고 말 안 했어. 죽음. 통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기 앞에가 육자가 생겨야 돼. 이 오 다시 온다. 그죠?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6.25 전쟁이 휴전협정이 되고 난 다음에 보게 된 미군들 눈에 보인 서울의 모습입니다. 나머지는. 뭐 안 봐도 비디오고 안 들어도 오디오예요. 너 그러니까 참 환장하겠다. 그래서 맥아드가 뭐라고 그랬죠? 이 나라를 다시 복구시키려고 하면 100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100년이 걸릴 것이다. 이 나라를 다시 복구시키려고 하면 100년이 걸릴 거야. 48년도 이후로 우리 지금 몇 년이에요? 73년 됐지 않았어요? 아직 100년 되려면 27년이나 남았어요. 그럼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이런 게 벌써 어떻게 돼? 1960년대부터 상상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다 박정희가 잘해서 그렇다.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금 말했던 재벌 3명 있죠? 앞세간에 얘기했던. 그다음에 정주영이 있고 기업인들 한 10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박정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승만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의 어떤 자, 보십시오. 김일서의 하고 김일서의 김정일이 김정은이의 북한 쪽과 똑같은 민족, 똑같은 언어인데 이쪽에 어디야 뭐라 그래? 아, 이건 아니지.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하고 왜 이렇게 국력의 차이가 낫게? 기업인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이게. 이른바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승리라고요, 이거는. 이 승리를 한꺼번에 갈아앞아버리게도 그 방법에 핵무기밖에 더 있나?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고 저를 보고 저 좌편왕의 역사 강사가 왜 재벌을 강의하느냐? 이런 댓글이 있어서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쥐가 뭔데 내려보고 좌편왕, 우편왕 소리를 해? 안 그래요? 그건 내가 하는 말이 그래, 뭐라 하더라? 윤범기가 백이성을 후원해주는 거 보니까 윤범기가 좌파의 기수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자는 우파의 기수도 아니고요. 자는 기수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 깃발을 못 들어요. 자가 깃발을 들면 큰일 나요. 어, 어디서 니 누군데 지금 깃발을 들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기수라는 건 여러분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아시겠죠. 예. 이걸 찍어주고 편집해주는 황은경 보고 좌파래요. 그래서 제가 차단해버렸습니다. 응급 좀 그만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요번에 이 한 번의 응급으로.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소년에 세 번 갖춰 아까 내가 뭐라 그래 첫째 아들에게 계속 농사와 가업을 이을 거를 토지에 계속 머무를 거를 강요한다고 했잖아요. 강요라기보다 그냥 아버지들이 당연히. 내 자식을 이렇게 육남 몇 년을 낳아놨으니 큰아들은 고향 땅을 지키거라. 여기가 통천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제가 강원도 양양군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 육군입니다. 윤번기 공군이죠. 예. 그렇습니다. 양양. 우리가 다 군대도 갔다 온 정성적인 남성이라고. 그죠. 악플러들이 얘기하는 무슨 어떤 사회의 세포분자 이런 게 아니라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양양인데 이 양양에서 쭉 타고 올라가면 통천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아직까지 강원도입니다. 금강산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왜 현대 아산에 그게 뭐냐 하면 금강산이 처음에 개발돼요. 왜 소떼를 몰고 여기를 갔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냐 통천. 군 송전면 아산리가 고향이구나. 송전이라고 요새는 부르지 않습니다. 김일세가 행정구역 재편을 그냥 통천군으로 부른답니다. 지 잘못된 건 생각 안 하고 행정 간소화를 시킨다고. 면을 다 없애버렸답니다. 지가 잘못하는 거지. 행정구역에 면이 있어서 잘못되는 거가. 이상하다. 오로나민 씨가 PPL은 아닙니다. 맛있습니다. PPL은 아닙니다. 황 작가님. PPL은 아닙니다. 여기가 정주영입니다. 첫째 아이고 귀는 크덩. 1915년에 먼저 태어났거든. 요 때가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바로 어디 첫 번째 가출이 일어났던 집. 표정이 안 좋잖아요 벌써. 그죠. 여러분 어린애가 나 이제 나는 농사 짓기 싫어서 나 가출할 거야라는데 밝은 표정으로 그 전 전날 전날에 있겠어요. 어린애가 가출하는데 계획 세워서 충동적으로 가출하겠어요. 그럴 수 있나요. 동구밖 가수원길까지는 갈 수 있겠지. 첫 번째 가출은 어디였냐. 통천에서 나와가지고 요기 요기 원산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원산. 그죠. 왜. 처음에 대도시가 어디였겠어요. 자기 인식 속에. 원산이죠. 당연히. 아버지들이 늘 그랬을 거에요. 동네 어르신. 아이고 내가 원산 가서 사가 오지 뭐. 원산 가지고 사가지고 올게. 원산에 가면 있을 거야.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원산으로 갔습니다. 가서 아버지한테 일주일 만에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두드려 맞고 한 대 더 맞고 잡혀옵니다. 니가 이놈새끼야. 장남으로 써버려. 이렇게 된 거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천원까지 갑니다. 천원까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시. 아버지가 잡으러 온다 싶으니까. 여기 서울로 다시 갑니다. 서울은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어쩌다보니 간 겁니다. 정확하게 뭐에요. 경원선 기차 아니에요. 경원선 기차. 소위 이걸 우리가 지리 교과서에서 뭐라고 배웁니까. 이거. 서울에서 원산까지. 지리 교과서에서 이걸 뭐라고 배우죠. 추가령 구조곡이라고 안 배웁니까. 이걸. 이렇게 계곡이 쭉 이렇게 있어서 경원선이 상당히 뚫기 쉬운 철도에요. 그런 거 보면 쭉 놓으면 돼요. 하시겠죠. 이 계곡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곡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추가령 구조곡의 지형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다가. 사진을 하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황 작가가 기분 나빠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예. 예잇 이러면서 하나 보내줄게요. 뭐 보내주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 연천이 지금은 경원선이야 이렇게. 근데 그때는 뭐냐면 길로 이래 오는 건 철원에서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제가 연천에서 찍은 것도 있어요. 제 유튜브 보시면 연천역에서 통일을 원하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연천에 여기 백마고지역이라는 데 가시면 철만은 달리고 싶다. 경원선 최북단이야 거기가. 그냥 이제 거기서 찍었는데 철원으로 이래 와서 연천으로 와가지고 서울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또 잡혀가요 어디다 저가 아버지도 참 집요해 이거죠. 그때 당시에 한강에서 김서 저기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는가 몰라. 그러니까 지인들이 있었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지인 집으로 갔지 그럼 지가 어디로 갔겠어 이래 가지고 아마 연락해서 간 거 같아.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가 아버지도 내가 볼 때는. 학기도 큰아들이 없어졌는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겠지 자기 엄마가 어떻게든 데리고 오라고 난리가 났을 것이고 저거 자기 엄마 잔소리 때문에라도 가갖고 아아를 잡아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통천이 아무리 시골이르지만 한 집안에 큰아들이 가출했다 그러는데 소문이 좋게 날리도 없고 저거 집이 좋게 될 리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또 가출합니다. 가출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정주영 회장이 강원도 통천에서 자꾸 가출해서 성공했고 강원 저기 함경남도 함흥에서 자꾸 가출해가지고 두 번째 가출해서 아예 나는 조선을 떠나겠다. 첫 번째 가출해서는 원산으로 가서 실패했는데 두 번째 가출해서 왜 그거는 가출할 수밖에 없었냐면 아버지가 노름비지로 마다들을 팔려고 그랬다고. 그거를 이렇게 듣고 내가 도저히 팔려갈 수는 없다. 그날 밤에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원산 항구까지 가서 소달구지 타고 원산 항구까지 가갖고 원산에서 일본에 그 뭐야 그 무슨 도시야 도호쿠인가 하여튼 거기에 후쿠이 후쿠이 거기로 일본 저기 동북에 요렇게 쭉 내려가면 이쪽에 후쿠이예요. 후쿠이에 내려가지고 성공한 애가 거기 리키도상입니다. 역도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역도산. 그러니까 가출해가지고 성공한 거는 그 두 케이스밖에 없어요. 제발 가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니겠죠. 요거가 가출이에요 가출이 어디에 있냐 이라면 한자 공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바꾸면 어떻게 돼 스님 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출가. 그러면은 천주교 신부님은 왜 없느냐 신부님은 없을 수밖에 없지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를 뭐 이렇게 가출해가 댕기지는 않거든. 카톨릭 성서 무슨 신학 이런 거를 대학교로 다녀야 아마 자격이 주어질걸요. 그쪽은 나도 뭐 유치원 그냥 성당 유치원 다닌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가출을 합니다. 인천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왜 인천으로 갔겠어요. 지인이 아무도 없는 거지. 하시겠습니까. 지인이 아무도 없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인천으로 한 번 갔다가 서울로 다시 스며듭니다. 이래야 제가 아버지가 못 참거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지인이 아닌 쌀 상회에 쌀.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쌀을 좀 더 세게 발음합니다. 아시겠죠. 조금은 그거 하면 서울분들이 쌀 해봐. 이렇게 하고 오시면 쌀. 쌀 도매상과 미국 도매상의 복흥상회라고 불리는 곳에 가서 자기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복흥상회가 거의 망할 지경에 그러니까 아마 그 사장이 좀 경영을 잘못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망할 지경에 있는 가게다 보니까 누가 살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정주영을 불러서 야 니 살래? 라고 얘기합니다. 니가 니 가게를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예 제가 사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삽니다. 사서 2년 만에 어마어마한 거래처를 확보합니다. 뭐냐 하면 여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들 있죠. 기숙사들을 많이 단골로 확보하는 거예요. 거기다 쌀을 막 갖다 대는 거야. 여러분 이거 어디서 제 강의 들으신 분들 딱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록펠러가 이렇죠. 딱. 15살에 가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록펠러가 15살에 가출해서 나와서 시골 볼티모라고 불리는 그 시골에 그러니까 볼티모는 지금은 대도시인데 볼티모가 이렇게 크잖아. 그쪽 외곽에 있는 시골에 있는 농산물 마트에서 그 마트 포대 날라 주는 애로 처음에 일을 시작해요. 그 록펠러가. 이게 정확하게 정주영하고 록펠러가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아요. 비슷한 게 많아. 단, 록펠러는 엄마가 기가 막힌 여자였잖아요. 정말 메타인지의 최고의 교육법을 자랑하던 사람이고 많이 배운 것도 없는데 정주영 회장은 어머니로부터 영향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정주영 어머니의 독특한 교육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정주영 회장이 자기가 성공했고 그 동생들하고 이런 건 다 자기가 공부시킨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뭐 그렇게 대단한 어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사랑하고 아끼셨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서울에 가서 이 복흥상회라는 거에서 하는데 37년도, 38년도에 이 가게가 쫄딱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정주영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제조선총독부가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쌀을 갖다가 전부 무상배급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쌀 가게 갖고 도저히 이제 안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2년도에 또다시 이번에 이번에는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 자전거 정비하는 가게를 합니다. 자전거 정비하는 가게를 하는데 이 자전거 정비하는 가게에서 뭐냐 하면 거의 이제 망해갈 때를 갖다가 아주 좋게 만들어놨어. 좋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했는데 42년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일제가 전 회사 징발령 기업령이라는 걸 총독부명으로 내려요. 그래서 제1호 타겟이 돼요. 장사 제일 잘 됐으니까. 그래서 정주영이 두 번에 걸쳐서 어떻게 돼요. 조선총독부라고 하는 이 나쁜 울아질 놈들의 새끼야. 해갖고 쌀 가게도 망하고 자전거 가게도 망한 거예요. 나는 잘 했는데. 그러시니까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자기가 돈 가져오라고 돈 가져오라고 잔소리하는 변중석이라는 자기 부인이 있잖아요. 성함이 중석이야. 여잔네. 변중석 부인한테 자기가 이렇게 말했대. 내 인생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을 거예요. 두고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웃기시네라는 반응이 나온 거죠. 니가 뭘 해갖고 돈을 벌 거냐. 자 여기에서 바로 뭐야. 우리 국내 모든 사장님들의 사업을 꿈꾸시는 분야 진짜로 얼마나 자 보세요 망했지요. 집안의 배경 없지요. 배운 것도 없지요. 뭐 학벌이라고 내 저 뭐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어대 뭐 통천에 무슨 초등학교 그 그 통체에 어대 붙어있는 동네인데 이랄까 이거 다. 강원도 아이 막 됐고 그래 원산 바로 밑에 아이 뭐 어쨌든 원산은 아니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원도 해변 가 그래 지금 강원도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때는 그랬을 거라고. 안 그랬습니까. 우리 저 윤봉기가 강원도 화처이자. 이제 홍처이자. 죽을 때까지 헷갈리겠다. 강원도 홍처이래. 강원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연천 그러니까 우리 노예수 사장님이 연천에서 군복무를 하십니다. 양양에서 내가 이렇게 또 당신은 충주 아니야 그죠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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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청주의 공군사관학교. 그죠 저분이 뭐 그렇다고 제트기를 몰고 이랬던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 사진 찍으려고 그 나도 앉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어린 동생입니다 이분이 아마 그 정세영 씨. 이분이 아마 그 정인영 씨 아마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인영 씨 정세영 씨가 조금 더 나이가 어린데 키가 컸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인영 씨가 더 커야 되는데 이쪽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범현대가입니다. 다. 대우만 패밀리가 없고요. 대우가 무슨 패밀리 김덕중 교육부 장관 김우중 회장 그러면 끝이지 대우가 무슨 패밀리가 있어. 엘지는 범 엘지가 그다음에 범 삼성가 범 현대가 다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기 정주영. 변중석 요 두 부부 밑에서 나온 정몽필이가 있었어요. 몽필이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습니다. 큰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사실상 큰 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예 그다음이 어떻게 되니까 요기가 인제 여기 여기 이 현대자동차적으로 요기에는 몽그이 정몽근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은 정지선 회장 이 사람 좀 유명하잖아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이 이 사람이 뭐 13일인가 6일에 한 번씩 운전기사를 바꿨다는 그 이념의 63명의 운전기사를 바꿨다는 그 유명한 재벌과 갑질의 주인공. 정몽무의 큰아들 정일선 큰아들이니까 일선 그 다음에 문선 그렇죠 문선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의 부인이 김선회 씨라고 내가 아는 청년사학과도 김선회가 한 명 있는데 그 이분이 그 김영무라고 김현장 외 김 예 그렇죠 안동 김씨 신안동 김씨 김영무의 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혼맥이 이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는 노현정 아나운서가 이 셋째 아들의 부인입니다. 노현정 아나운서가 갑자기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범현대가이라면 우리 마누라는 거라던데 당장 이 자료보고 그래서 노현정이 어디 있어? 이러더라고요. 제일 유명하지 안 그렇습니까? 범삼성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고현정이 어디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고 노현정은 아직 안 나갔죠? 앞으로도 영원히 안 나갈 겁니다. 잘 사십니다. 노현정 아나운서 막내며느리지. 김현장 딸이 둘째 동서 큰 형님이죠 형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이거는 구대회 회장. 왜냐하면 성함 이름이 구은이시죠. ls 전선 그룹의 손녀딸입니다. 그러니까 다 빠방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빠방하다고. 그러니까 뭐지. 당연히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갑질 재판했을 때 김현장이. 그렇지? 나섰겠지. 큰 동서인데. 그렇겠습니까? 나섰겠지. 추정입니다. 정확한 거는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 관할 법원이 소재해 있는 그 지역 변호사회에 대한 변호사회에 소속돼 있는 거잖아요. 지역 변호사회에 자료를 공시된 걸 보면 이 법인이 얼마의 수임료를 받고 이 법무법인이 임했구나. 이 법률사무소가 임했구나. 혹은 이 변호사 사무실에 임했구나 하는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사건은 은폐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삼초게임입니다. 대한변호사회에다 전화해 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홈페이지 보세요. 이러면 공시재료가 딱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거죠. 모를기야.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안타까운 분이 여기 네 번째 아들. 정몽헌 회장 아주 참 극단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이분의 부인이 그 유명한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이 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 현영원 현대상선 전 회장 그 할아버지 누구 그 유명한 대구의 친일파 기업 현준호 현준호의 손녀딸이에요. 현정은 예 이거는 사실이에요 친일인명사전 칠십팔인 칠백팔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시겠죠 예. 그다음이 정몽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죠 피파 부회장. 피파가 뭔지 모르시겠는 분은 지금 바로 유튜브 끄시기 바랍니다. 난 피파가 뭔지 모릅니다 이런 분은 끄세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는 전혀 예. 그분은 손흥민이 피파 소속이다 이런 뭔 소린지를 모르게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 아이가 이렇게. 야 그죠. 절마가 또 손흥민을 가지고 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악플 달기만 해라 확. 손흥민이 왜 피파 소속 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예 나가세요. 예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여기 기업들이 다 다르죠. 현대 자동차 그룹 현대 백화점 그룹 그냥 현대 그죠 그 다음이요 현대 중공업 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정몽준 회장은 뭐야 현대 중공업의 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조선이지 현대 조선 예 그 다음에 요기 현대 해상 화재보험 몽균 몽균 가운데 글자가 다 몽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꿈몽자. 그러니까 정몽이라면 무슨 정몽주 같잖아. 이름이 그죠 예 그래서. 요 밑에 요기에서 바로 집계 요거는 아들이고요 요렇게 이제 반개를 보시겠습니다 반개 형제지간 이 반개가 뭐냐 요기가 누구예요 정인영 사장. 정인영 사장이 이끄는 기업이 뭐예요. 만도. 여러분 할라그룹 하면 뭐야 만도 기계 막 그거 이상 없다 만도 기계 최고다. 그 다음에 요게 정인영 그 다음 요쪽은요 정세영 사장 정세영 사장 현대 산업개발 정세영 사장 정세영 사장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포니정 포니 예 포니정 그 다음 요기 또 있죠 현정은 사장하고 이 사람하고 경영권 분쟁이 붙어가지고 현정은 사장이 이겼지 이 사람 누구야 KCC. KCC의 정상영 회장입니다. 다 뭐야 범현대갑니다. KCC 여러분 고려 금강 화학. 페인트 그죠 페인트 얼마나 유명합니까 KCC. 그래서 요 사람 요기 아들들이고. 한라가 그 대우만큼이나 IMF 때 되게 그 뭐야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되살아났습니다. 왜 대우는 그럼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 형이 뭐 대학교 없었는데 뭐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팔십오 년도에 국제가 왜 망했어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지. 전노한테 왜 망했지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할라는 그거 해도 어떻게 돼 여기서 다 도와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현정은은요 현정은은 왜 정씨 가문에 그 논리가 그거야 또 웃겨. 정씨 가문인데 왜 현씨가 나서냐 이 말입니다. 이상한 그런 중세 왕족 같은 사고방식이 있었다고 이 정씨에. 그러니 여기에 대항한 걸로 똑같은 논리로 하면 이쪽을 안 살렸겠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이 중의 한 명은 제가 실명을 들지는 않겠으나 한 명은 바로 그. 그 아버지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고 백성들의 민도가 떨어져서 이런 박근혜 정부를 욕한다. 민도가 떨어져서.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후보의 부인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엄마는 다시 애 말 뜻은 옳았는데 시기가 부적절해서라는 정말 그래서 아들과 자기 부인의 연타 발언으로 그 자기. 자기 그 남편 그 자 아버지가 서울시장에서 똑 떨어져 버리는 아주 놀라운 신공을 발휘합니다. 가족이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를 결국 무릅쓰고 출마를 강행하니 결국 곧 따오로 대응을 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약을 소지하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들 딸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나오겠습니다마는 재벌 1세와 재벌 2세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건설해 놓은 한 어떤 재벌 체제라는 것에서 재벌 3세로 갔을 때는 이제는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고 경영권을 박탈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재벌 3세들이 그딴 식으로 놀 것 같으면 국민들이 준 이런 거를 그냥 가져서는 안 되죠. 제일 대표적으로 땅콩 하나 뜯었다고 비행기를 거꾸로 돌려버린 이런 천하의 몹쓸 만행을 저지르는 애가 주주를 모아가지고 자기 남동생의 경영권을 빼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결국 남동생이 이겼지 않습니까? 뭐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대한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호칭을 박탈해라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 자체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었냐면 기업의 규모가 10조 원을 자산과 부채 다 합쳐가지고 10조 원을 넘어서는 순간 이제 집안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 나라의 것이야. 이 사회의 것이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런 말을 정주영 회장의 아들들은 딸들은 미해를 하겠으나 이 손자들은 얼마나 싫겠어요 그게. 그렇죠? 내가 그걸 상속받아가 편안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할아버지가 실대운 소리 해가지고 이걸 왜 줘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막 갑질하고 마약 먹고 트위터에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이상한 걸 쓰고 그렇죠? 그럼 뭐 어쩌면 돈이 있는데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온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저 집안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된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낯선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형제 레버리지. 형제 레버리지.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LG와 GS 이렇게 되면 구씨와 허씨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아름다운 동행이라 그랬죠. 이걸 뭐예요?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서로 레버리지. 아시겠습니까? 삼성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지수초등학교. 지수초등학교의 그 4인방. 그치? 4인방. 호함이병철. 구인회. 구태회. 그 다음 또 누구? 조홍재까지 이 4명의 4인방. 거기에다가 나이는 자기보다 한 세대 위고 시아버지 아버지 역할이지만 허만정. 허만정의 아들. 허신구. 허정구. 이쪽 요리 뭐냐 하면 이게 뭐냐. 지수초등학교. 그 동기들께 무뎌지는 서로의 레버리지인 거예요. 호함이병철이라는 사람은 이 레버리지를 격파한 사람입니다. 격파한 사람이고 구인회의 신은 허씨와의 레버리지를 평생 가져간 사람이고. 자기 아들 자기 손자 때까지도.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야. 야구단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트윈스라 그랬잖아요. 구씨와 허씨의 아름다운 동행을 상징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주영 회장. 정인영 한라만도그룹.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정상영 KCC 회장이 요렇게 레버리지를 이루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정인영 한라만도그룹 회장은 자기 형이 중동으로 진출할 때 극력으로 반대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찬성 입장을 갖고 있었던 이명박 현대상무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래도 형님이 네 말은 더 소중하게 여기니. 네 반드시 자존심을 걸고 이제 반대해야 돼. 형님한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되는 산업이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주영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만도그룹을 할라 하고 이쪽을 줘가지고. 현대 양행을 줘가지고 독립시켜버립니다. 너 나가. 나는 할 거야. 나가. 이렇게 된거죠. 그렇게 했더라도.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주는 엄청난 시너지. 이 소위 서로가 주는 이게 서로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레버리지가. 하나가 가지고는 안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형제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커요. 현대는. 자 보세요.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예요. 장남 정주영. 이건 정몽원 회장 가계도라는 거에서 가져온 건데. 한라건설 명예회장입니다. 정인영. 정순영. 성우그룹 명예회장. 아까 제가 사진 보고 잘 모르겠다는 게 정순영 회장인가 봐요. 그다음에 정희영. 프렌지 명예회장. 이건 잘 모르겠는데. 정세영. 현대산업개발명예회장. 정상영. 육남까지 갑니다. 나 형제도 많아. 형제도 많아. 그리고 다시 정인영 회장이 형숙이 몽국이 몽원이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제가 제 와이프한테 레버리지를 한번 표현해 봐라 했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살표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런데 이 화살표 끝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정세영 회장한테로 가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현대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현대 여러 가지 있지. 자동차지. 현대자동차 회장이 누굽니까. 정세영이지 않습니까. 형제 레버리지가 이룩해낸 위대한 자동차 산업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음. 전후 복구 사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전후 복구 사업. 천구백삼십 년 사십 년 소위 나 가출할 거야. 를 벗어나서. 천구백사십오 년부터 사십 칠 년까지는 거대한. 2년의 공백기를 가집니다. 즉 백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주영 회장. 백수였다고. 그런데 이때 여러분. 백수면 자기가 자전차 회사 이런 거 하고 돈 벌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뭐에다 투자하느냐 하면 자기 동생들을 다 공부를 시켜요. 나는 초등학교를 못 나왔지만 너희는 무조건 명문대학을 나와야 돼. 이래 가지고 공부를 막 시킵니다. 이 동생들을. 그래서 동생들이 나중에 기자도 하고 막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이래요. 상당히 그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천구백오십 년대의 현대 건설. 천구백오십일년부터 미군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6.25 때문에. 쏟아져 들어올 때 뭐가 제일 문제였느냐. 우리나라는 그때 좀 후진국이었죠. 그렇죠. 제 이름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그때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입니까? 저거 나라에서. 선진국이죠.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에 와서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초가집 가서 자라 그러면. 텐트 치고 자라 그러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금방. 여러분들은 일본이든 태국이든 가시면 금방 뭐 그 음식이 입에 맞고 막 좋던가요. 저만 해도 태국 가서 처음 일주일 동안 끙끙 알았어요. 물이 그 안 맞고 그래가지고. 기온도 너무 덥고 2월달 3월달에 제가 갔는데. 3월이 엄청나게 덥거든요. 태국이. 우리 한국은 춥잖아요. 3월 초에 이렇게 하면. 그 기후에도 적응이 안되고. 일주일 동안 내가 막 앓고 이랬다니까. 그래야 내가 너무 고열을 막 끓고 앓고 이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한국으로 다시 가자고. 사람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내가 나왔어요. 나뚜루 아이스크림 있죠. PPL은 아니에요. 나뚜루가 내가 PPL한다고 뭐 안 팔리고 또 팔리고 하겠네. 그 편의점에서도 팔아요. 나뚜루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괜찮더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말장아리 나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이 약인 경우는 또 처음 보네. 그게 두 개들은 안 팔아요. 우리 빙그레가 내 나올 때 아마 잠깐 있었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군들이 먹을 어떤 밥이나 이런 식량이라든가 식당. 그 다음에 뭐니뭐니 해도 뭐야. 막사가 있어야 돼. 막사가 미군들의 막사가. 그 미군들의 막사에 있을 때. 형님 네도 돈이 없는데 너를 왜 자꾸 그렇게 영어를 배우라고 하노. 왜 그렇게 자꾸 나를 보내느냐. 학교를 보내느냐라고 가장 많이 불만을 제기했던 정인영이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미군부대에 영어 잘하니까 통역관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통역관이 되니 그때부터 정인영 회장이 막사 공사 이런 거 모든 걸 다 뭐야. 저거 형한테 다 갖다 주기 시작해 저거 형한테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계약까지 해요 미군하고. 이렇게 정식으로 계약식까지 해요. 그러면서 미군 막사를 지으면서 말 그대로 뭐야 현대건설이라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건설.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는 현대폭원을 현대건설로 사명 변경했다. 1950년에 아시겠습니까. 6.25 맞아 전후 복구사업 말 그대로 전후 복구사업 아까 6.25의 그 참담한 모습 보셨잖아. 새로 지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복구사업을 정주영이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25 맞아 전후 복구사업 진출. 그러면 뭐야. 제1한강교. 바로 1950년 6월 27일 새벽에 뻥 터뜨렸던 그 한강 인도교 있잖아요. 그거를 전쟁 이후에 어떻게든 복구하는 작업에 미군 막사를 지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주영이 낙점을 받습니다. 그전에 대구의 보성교라고 하는 거를 하나 복구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런 익스페리언스라도 갖고 있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멀리서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 이게 흑백사진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 인도교 이제 복구됐다 이거야. 딱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자기가 부샤놓고. 쥐가 부샤놨다 아이가. 병주부의 약조나. 이렇게 합니다. 이쪽에 이 사람이 바로 정주영 회장입니다. 제대로 안 나와서 그렇지. 이 찍는 거를 준공 한강대교 이랬잖아요. 준공 한강대교. 그때는 인도교라고 안 하고 한강대교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래서 육이오 동란과 전후 복구 기계화 시공과 첨단 기업 도입 등으로 기술 향상을 이루었고 인력 관리에서도 큰 노하우를 취득합니다. 급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소위 얘기하는 뭐야 한밭집. 이거 소거입니다. 공사장 소건데. 공사장에 임시로 2년 정도 있을 거니까 거기 슬레트 지붕으로 이렇게 짓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비위생적인 음식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콜레라 걸리고 설사 걸려요. 이질 걸린다고. 그럼 공사를 어떻게 빨리 끝낼 수 있어. 공기를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제대로 선진국 자본에 잘 보이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공기를 빨리 단축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나중에 노조 문제가 그렇게 생기는 거야. 노동자들에게 먼 처우를 제대로 제대로 개선해 줬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인력 관리에서 하는 노하우를 제대로 했다고. 전후 복구 사업이다. 여기가 이제 또. 그러고 수많은 전후 복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본을 축적한. 정주영이 천구백육십오 년도에. 이 그 사람. 소위 이명박 부장을. 부장이 아니고 그때 과장이지. 과장을 태국 파탄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제 아이비 코리안 그 태국 국제학교에서 아이비 코리안 수업 때에 야외 현대사 수업 제 1호가 뭐냐 하면 파탄이 나라 티와 고속도로 한가운데 있어 보기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건설한 고속도로다. 모든 사람들이 진짜 현대 주재원 자녀도 몰라 뭔 소리인지. 그만큼 잊혀졌다는 거예요. 자 태국의 여기 방콕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태국 말로는요. 벤컥 그러면 이거는 미국식 발음이 미국식 표현이고요. 그러면 꾸룽댹이라고 합니다. 꾸룽댹. 꾸룽댹이라고 부릅니다. 이 꾸룽댹에 여기 있으면 여기에 사무트 브라칸.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 여기가 그 유명한 파타야죠. 이렇게 해서 방콕으로부터 방콕에서 1949년부터 1951년까지 대공사가 진행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였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기 방콕에 혹시 여행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 방콕 갔다. 범기현님 방콕도 안 갔다 오고 뭐했노? 베트남만 가봤습니다. 어허이 참. 그래서 여기 방콕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코창까지 연결되는데 코창이라는 게 이 창이라는 게 코끼리 있는 뜻이고요. 코라는 게 코사멘 이런 게 사멘 섬. 그 뭐야 뭐 코사무이 사무이 섬 이 말입니다. 코라는 말이 사무이 아일랜드 이 말입니다. 이 창.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태국의 일본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일본 고속도로. 이 방콕 안에 부르는데 여기에서 출발하는 여기를 뭐라고 이 도로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수쿰빈 로드라고 부릅니다. 수쿰빈. 수쿰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건 내가 이제 정확하게 하죠. 제가 태국에 가서 처음에 골프 연습장이 좋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싸고 이래가 골프 연습장 하고 있는데 골프에 그 한국 티칭 프로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 선생님 제가 그 가이드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수쿰빈 로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수쿰빈 로드요? 수쿰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으면 태국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이 양옆으로 이렇게 골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쏘이라고 합니다. 쏘이. 쏘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은 홀수입니다. 왼쪽이 짝수입니다. 가운데를 태국말로 탄원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말로 이걸 에브뉴 이렇게 부를 겁니다. 에브뉴. 이쪽은 뭐야? 스트리트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면 이게 홀수 그러면 짝수 이래 되니까 여기는 12, 14 이렇게 나오고 13, 15, 11 이렇게 나가거든. 그럼 이 로드 자체가 뭐야? 수쿰빈 로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뭐냐? 방콕에만 이 길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수쿰빈이라는 뜻이 뭐야?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냐? 그 태국, 그 저 뭐야? 티칭 프로가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해. 이게 말이요. 여러분 중앙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홀프로 치다가 제가 알기로는 사람 이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래. 그런데 내가 아니 길에 사람 이름을 어떻게 씁니까? 아니 우리나라도 다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래? 그럼 충무로는 누구를 딴 겁니까? 충무공 이순신을 딴 거 아닙니까? 을지로는요. 을지문덕이지 않습니까? 태계로는요. 이황이죠. 그죠? 우리 광명에 사셨으니까 오리로가 뭡니까? 오리이원익 정승이죠. 그렇게 떠질 것 같으면 수쿰빈이 왜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자기가 가이드 생활만 20년이다 이거야. 어떻게 그 아니 이제 방콕에 오신지 한 달밖에 안 되신 분이 그게 연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알면 안 오기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시작합니다. 방콕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돈이 20년 사신 골프 코치한테 그 부인이 태국 여자야. 그런데 아가 지금 대학생이야. 그분이. 그래야 이제 여성분이 이쁘시더라고 따라가. 어쩌고 미인이시네요. 내가 그랬더니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 아세요.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1946년도에 미국의 MIT에 태국의 왕실 장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다 유학을 보냅니다. 학생들을 그때 당시 태국의 최고 실권자가 누구였냐면 우리나라로 지금 박정희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군인인데 이렇게 통치자가 된 사람 소위 내각 책임제지 왕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분 송크람이라는 사람이에요. 피분 송크람이 유학을 보내요. 그때 당시에 MIT에서 유일하게 건축학을 가지고 학위를 받아갖고 한 명이 돌아와요. 사실 미국에 눌러앉아도 할 말이 없어요. 태국은 가서 잡아올 힘이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고 귀국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아띠뿌라사밋 수쿤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래서 그때부터 태국의 출라농콘이 1895년부터 1906년까지 출라농콘 황제로 있을 때 남북의 도로를 동서로 이게 철도를 다 깔아가지고 근대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 철도 자본을 통해서 어떻게 돼 영국이든 프랑스건 미국이든 어떤 나라도 태국을 식민지로 삼지 못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시아 유일의 독립국가죠. 거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를 다시 이어서 이번에는 철도뿐만 아니라 제2패러다임 쉬프트 도로로 다 바꾸어 버리겠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도로는 일본 다음으로 태국이 두 번째예요. 태국이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꾸는데 거기에서 뭐냐면 방콕에서부터 코창 바로 옆에가 캄보디아입니다. 이거 굉장히 긴 거예요. 한 800km? 600km?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 거리를 수쿰빛 로드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게 수쿰빛 뭐 얼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왜 이 골프코치가 와 이렇게까지 설명하시는 거 사실인가 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태국에 와서 살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태국에 대해서 사전공부를 좀 했습니다. 사전공부 한 달 하시는 게 저보다 더 봐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요구를 하고 두 번째 이 수쿰빛 박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의 도로였어요. 남북 종단 도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앙마이 치앙라이 모든 도시에 가면 그 근간이 되는 도시의 근간이 되는 도로를 다 뭐야? 수쿰빛 로드라고 해놨어. 그러니까 그 골프 코치님 말도 틀린 게 아니에요. 각 도시마다 중앙도로가 다 수쿰빛이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50년밖에 안 됐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 건설한 사람 이름을 다 잊어먹은 거예요.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국이 현대사 교육이 형편없구나 라는 생각을 거기서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도로는 뚫었는데 이게 안 뚫어진 거야. 이게. 말 그대로 뭐냐. 횡단 도로가 안 뚫어진 거죠. 이 횡단 도로 중에 시범적으로 우리도 왜 철도나 도로를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뚫려요? 서울하고 인천부터 한번 해보잖아요. 그렇죠?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이런 거 한번 해보잖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긴 걸로 가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방콕 바로 위에 여기 나라티왓에서 파탄이로 이루어지는 여기가 파탄이에요. 파탄이고 여기가 나라티왓입니다. 여기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한번 건설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수쿤빗 박사가 이제 늙었거든. 그래서 좀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고속도로를 그래도 한번 왜? 평지잖아. 여러분 산이 없이 완전 평지예요. 거기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볼 사람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적어낸 대한민국을 선정합니다. 정주영과 이명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64년부터 66년까지 이 도로를 완수해냅니다. 거기는요. 다른 게 난관이 아니에요. 그 미신 믿는 분들 있잖아. 소 미신이나 이런 거 믿는 분들이 칼 들고 와가지고 협박하는 거야. 스키나 뭐예요?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정주영에게 완전히 신임을 받게 된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그 미신을 믿는 부족이 태국 경찰들하고 짜고 부패해가지고 태국 경찰들하고 짜고 어떻게 해야 돼? 현대건설 조안에 저 금고가 하나 있는데 조기에 금이 많이 숨어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거야. 칼 들고 가가지고 위협합니다. 내놔. 문 열어. 이명박 과장이 금도 없었을 뿐더러 달러만 있었는데 거기에 회계장부 이런 거 다 넣어놨거든. 죽어도 안 된다고 그거를 그 캐비넷들을 있잖아요. 철제 캐비넷들을 쓰러뜨려서 거기에 이러고 엎드려 누워요. 이렇게 안고 나를 토막내서 죽이고 이걸 가져가라. 그러니까 열 수 있는 문이 어떻게 돼? 땅바닥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도 위협하다고 이렇게 옆으로 치고 실제 다치게 하고 이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이 미친놈 봐라 이라고 물러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태국 경찰과 그 어디 정주영 회장 한국에 있는 정주영 회장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야 정말 믿을 만한 친구구만 자네에겐 정말 큰일을 맡겨도 되겠네. 왜? 하도 한일 협정 데모 때 고려대학교 운동권 해가지고 데모를 해가지고 취직이 안 돼. 그래가 박정희한테 편지 쓰잖아. 이명박이 젊은이의 앞날을 국가가 막는다 하면 그 국가는 멸망을 금치 못할 것이오. 이렇게 쓴 거야.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정주영하고 이렇게 한잔하면서 요번에 이력서 고려대학교 그 저기 데모 대장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좀 맡아가지고 좀 빡세게 건설 현장에서 굴리봐요. 그래야 야망의 세월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뭐라 그래 이렇게 딱 의자 하나 떼어놓고 야 너 어느 대학 나왔어? 고려대 출신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야 이게 건설이 뭐야? 뭐라 그래요. 비트루비우스의 건축학 개론을 제가 읽었습니다. 건축은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뭐냐 비틀비틀이 뭐 어째? 그러면서 양놈들 중에는 희한한 이름도 다 있다. 그러더니 말한 말 딱 이 군화빨에 묻은 그 흑자국 있죠. 그걸 딱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 이거의 건설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비틀비틀이고 나발이고 이거의 건설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나가면서 옆에서 뭐라 그래. 야 짜장면 하나 시켜주라. 그러면서 나가잖아. 먹고 기다리라. 내 것도 시켜놔. 비벼놔. 이러고 가잖아. 그래서 유인촌이 그러죠. 저 미친 사람이 회장이라고. 아니 무슨 이게. 면접이야 뭐야. 그러고 이장우 씨가 그 얘기하는 거니까. 나중에 정주영 회장이 하는 말이 상당히 만족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괜찮네. 이러고 나갔다 그래요. 괜찮은 뭐예요. 사기꾼. 그때까지는 괜찮았겠지. 멸망의 일을 것입니다. 와 씨. 대통령이 그거 보고 얼마나 웃겼겠네. 이 미친놈이. 그러면서. 그래서 천오백육십오 년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수주 건설 태국의 파탄이와 나라티왓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 해외 건설 사이버 박물관입니다. 이때 벌써 뭐야. 롤러가 등장하는 거지. 아스팔트 이런 거. 태국은 일을 시킨 이유가 간단했습니다. 싸거든. 그래서 제일 싼 가격을 적어내 이 네가 해 이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뭐야 레드오션 경쟁인 거죠. 그러나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합니다. 육십삼 년도부터 육십사 년도 사이에 그. 독일을. 갔다 온. 맨 먼저 박정희가 돈 빌리러 미국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에서 케네디가 거절하죠. 근데 사실 그게 거절이 아니고 어떻게 돼 자기가 빌려주기 좀 그러니. 독일한테 시킨 서독한테 시켰다는 말이 많아요 지금. 이게 정치학자들의 아주 이제 공통된 인식이에요. 역사학자들은 이게 저기 뭐야 거절당했다 이 거절했다 리젝트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야. 자기는 리젝트하고 서독에게 주라고 한 거예요 단 서독이 뭐야 조건을 건 거죠. 같은 분당 국가니까 주는 내 대신에 뭐야. 뭐 우리한테도 이득이 있어야 주지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고 광부하고 간호사들 많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터키에 너무 많은 그 이민자들이 노동 이민자들이 집중돼서 고민이 아니야. 그러면 터키 이민자에 대항하는 한국 이민자를 한번 켜봐 이거잖아. 그래서 서독을 갔더니 그 아우토반을 가지고 장사를 달리는데 시속 16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야 이거를 내가 한번 건설을 해야 되겠다. 이럴 수가 160km로 달리는데 어떻게 돼. 이게 넘어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힐을 잘 닦인 도로. 이런 좋은 자동차가 우리 국산이었다면 얼마나 좋아. 그죠. 이 두 개를 다 한 기업가가 하게 될 줄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66년도 당시에. 사업자를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한번. 모집을 해야 되겠다. 모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하면 해 봐라 이랬더니 고속도로를 건설한 업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업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 태국 거기 했답니다. 그래 그 사람 좀 데리고 와 거기 정주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잘했답니다. 그런다 좋지 잘했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그래서 여기 천구백 이천십삼 년 시월 십칠 일 목요일 종합. 장봉군 화백의 만평 여기 보세요 위에 뭐네 히틀러가 아우토반을 깔았거든. 그래서 독일의 역사학자 정치학자 민중들은 다 뭐라 그래 아우토반을 깔면 뭐해 너는 독재자야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독재했어도 산업화의 영웅이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나는 영웅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9월 26일까지는 누구. 서울대학교 이태진 교수. 9월 27일부터 10월 17일 당시는 누구. 유영익 교수. 그 유명한 뉴라이트의 이거. 이승만 찬양론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국사편찬위원장이 뭐라 그래요. 독재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공이 많으니 다 까지 마시오. 이 말이 뭐야. 다 까기 마사오를 뜻한 말이죠. 장봉군 화백의 기가 막힌 만평입니다. 이게. 다 까지 마시오. 이 말이 있잖아. 다 까기 마사오다 이 말이오. 아시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 했다고 또 말. 내가. 우리 친척 내 진짜 누군지는 말 안 하겠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딩 중딩 고딩 일배라고 아세요. 초딩 중딩 고딩인데 논리가 일배야 일배. 일배라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해. 내가 그때 역사 이거 막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명절날 내려갔더니. 글마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랬거든. 내 동생이에요. 친척 동생. 밥 먹고 있는데 이러는 거야. 행님아 이러는 거야. 저거 아버지가 그구거든요. 우리 친척 아저씨거든. 내하고 혈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구야 그구 말하는 게. 그러면 행님아. 박정희가 잘한 게 많다 아이가. 부산에 갔대요. 내가 왜 그래 얘기를 하노 갑자기 밥 먹는데 왜 그러냐니까. 경부고속도라도 안 한 거보다는 낫다 아이가 이러는 거야. 진짜요. 밥 먹고 있는데 황당하더라고. 그런데 주변에서 뭘 하는지 알았어요. 친척들이. 아아가 참 생각이 바르네. 그게 PK 정서입니다. 여러분들. TK는 더 할 걸? 진짜로? 내가 그래갖고 밥 먹다가 체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서울에서는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못 꺼내요. 공개적인 자리에 자기 생각이 그렇더라도. 내가 야아가 어찌 크는지를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 걔 친척이지만 다시는 저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아가 어제 가서 그랬다고 하대요. 기석이 형님 빨개이라고. 그 강의 듣는 사람 다 빨개이래. 그러면 우리 최 선생님도 그렇고 한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차 선생님도 그렇고 다 빨갱이야. 가아 논리에 의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가 아버지 말만 들어요. 참 섭섭하죠. 제가 어데로 봐서 빨갱이입니까. 그렇죠. 경부고속도로라는 이 위협을 달성했는데 죄송한데 위협을 달성한 건 이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1970년 7월 70년 7월 최단기간의 공사기간으로 바로 뭐가 됩니까. 공사기간으로 경부고속도로가 됩니다. 이제 요기가 누구예요. 요분. 요분이 이한림이라고 하는 당시에 건설교통부 장관입니다. 이한림.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만주군 출신인데 박정희에 의해서 이게 중용이 됩니다. 이 분이 그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군 체제를 일본군의 흔적이 남은 거에서 약 팔 년 동안. 우리나라 군 체제를 미국식으로 다 바꾼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한림 장관입니다. 이한림 장관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정주영 회장 요 가운데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 아마 이분이 정일권 씨지 싶은데 제가 볼 때 그래갖고 이거 국무총리 그래갖고 테이프를 탁 자르는 거죠. 최단기간 내에.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완공한 거예요. 정주영의 이 겁니다. 요렇게 대구를 요렇게 거쳐서 요기. 충북 옥천을 넘어가는 요기 당제 터널에 가면 지금도 건설 공사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위령탑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옥천 터널이라 그러는데 행정구역도 옥천군이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소백산맥을 뚫고 들어가는 당제 터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제 터널이 최대 난관이었죠. 왜? 파타니 나라티와 공사에서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산맥을 뚫다니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산맥을 뚫는 게 어디 있어요? 없죠? 그죠? 왜 이렇게 안 뚫고 이렇게 뚫었겠어요? 산을 피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낙남정맥이 여기 있잖아요. 산을 피하느라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달리면서 포장이 이렇게 깨끗하니까 시속 160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 돼요? 130까지 달리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 커피잔을 이렇게 놔도 도로로로 떨리기만 하고 쏟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신화를 건설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차가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1919년 3월 1일 때도 뭐야? 임시정부 그러니까 독립을 선언하노라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정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임시정부가 4월 13일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맞죠? 마찬가지로 경부고속도로를 뚫어놨잖아.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현재의 태국과 우리나라의 국력의 승부가 갈린 거예요. 태국제 자동차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태국제 자가용이 아니고 뭐야? 그 고속도로를 보고 전부 다 뭐가 기들어왔어요? 도요다하고 혼다하고 미쓰비시가 기들어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도로도 해외에다 맡기는 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 기업으로 하는 게 아니지. 이것도 태국 논리로라면 다른 나라에서 손 들어봐라 이래가 맡겨야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로 논리가 필연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태국과 우리나라의 국력이 차이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신화를 보시고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딱 건설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까?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마술로 이렇게 뿅 하면 생깁니까? 안 생기죠? 거기서 이렇게 해봅니다. 뭐냐? 정주영 회장은 머릿속에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자다용에 혹은 트럭에 이게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바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게 물자의 수송이잖아요. 뭘 실어나를 물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당시에 물자가 그렇게 풍부하게 국내 그룹에서 다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면 자동차도 마찬가지 금방 만들 수가 없죠. 그런 골수 자재를 어떻게 됩니까?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와야 되는데 그 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일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1. 석유가 필요합니다. 석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석유가 필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뭘 필요해요? 뭘 필요합니까? 철강이 필요하죠.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을 언제까지 슬레이트로 만들 거예요? 그러다가 공장을 슬레이트로 만들겠다고 고집부리다가 양정모 회장이 1960년에 서울 서대신동, 범일동에 있던 왕자표 고무신 공장을 다 불태워 먹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형선박 현대미포조선 세계 1위 현대중공업 세계 1위 현대미포, 거제도에 있는 미포조선 1위 그죠 울산 현대 정유 현대산업 개발 뭐 이런 회사들을 갖다 다 구상을 하는 거야. 배부터 만들어야겠다. 모든 외국 사람들이 다 뭐라 합니까? 칠화를 해라 칠화를 아주 네가 경북고속도로 하나 만들고 났더니만 아주 눈에 눈에 눈가리가 삐앗냐 이 씨끼야 네가 어떻게 이거를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나봐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는지 여러분 투피엠 노래 모릅니까 이거 돌았나 봐 이거 모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돼 정부에서 차관을 끊어준 걸로 나무 위키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채권 증서를 끊어줬기 때문에 영국의 세계적인 금융기관 바클레이라고 하는 대출은행에 갔다라는 걸로 돼 있어요. 바클레이로 가서 바클레이에 바로 신청을 했더니 어떻게 돼? 거절합니다. 자 정부에서 공채를 끊어줬다고? 자 1970년에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이 영국의 바클레이한테 몇 등급인데 도대체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정부에서 보급 지정한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좀 솔직히 말할게 지금 저기 그거에서 끊어준 거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콩고에서 끊어준 거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로 볼 때는 뭐 콩고 대상관에서 항의 들어와도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뭐 팩트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때 왜 저기 그 퇴비토론에서 그 뭐야 명예훼손죄 이런 죄는 짐바부에서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그 짐바부에서 명예훼손 소송 들어와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짐바부에서 왜 소송을 갑자기 이러면서 언급해주는 것만 해도 된데 이러면서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만 바클레이에서는 우리는 I love to help you 난 너무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 I love to agree with you 난 당신의 뜻에 동의해 외국사람들 원래 그래요. 화법이 바로 안 돼. 이게 아니라 막 열정적으로 I love to help you 난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어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이 시작하죠. Let's get to the point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제가 국제학교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런 교과과정을 한번 개설해 보고 싶다. Oh, that's wonderful idea. I want to agree with you about that. But 그죠?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 되면요 되면 어떻게 합니까 되면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러면 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행하시라고 바로 누굴 불러 비서를 불러요. 그럼 된 거예요. 아시겠죠. 현대민포조선 이 오백 원짜리 오백이라고 적혀 있죠. 요 신화 오 분 정도 쉬었다가 이 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에서 현대 정주영 회장의 보다 나은 부하 조직의 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